안녕하세요. 귀신 쫓는 점쟁이 김수로입니다. 귀신도 무서워서 싹 다 도망간다는 기운 충만한 점쟁이가 바로 접니다. 너 오늘 재산 날인 줄어러라. 과학적인 통제와 계산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점쟁이 이재분입니다. 저한테 좋은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? 침들린 울진이 이 마을의 저지를 풀 사람? 나밖에 없어요. 귀신 보는 점쟁이 곽도원입니다. 너 열심히 살아. 열심히 살고 있어요. 울진이라는 마을에 귀신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과거를 보는 점쟁이 김윤혜입니다. 울진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물건 하나만 있으면 제가 더 해결하겠습니다. 아주 무서운 것들을 봤어요. 안녕하세요. 미리를 보는 점쟁이 은경모입니다. 하느님도 버린다고 해서 인감들이 하나도 죽어나가니 제 눈에는 울진이에서 벌어질 나흘간의 미래가 다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가는 겁니다. 대박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특종 전문기자 강예원입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점쟁이들이 괜히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닐 겁니다. 분명히 뭔가 있어. 하느님의 사정입니다. 하느님의 사정은